우와. 맛있어요? 음, 맛있어요. 음, 맛있다. 어우, 냄새가 죽인다. 이거 캠핑 코스 요리다, 여기도. 하트 만들어 드려요. 한 입에. 우와. 이 맛을 프랑스에서 느끼더니. 맛있어요.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한다. 음. 많이 먹어, 과인이. 냄새가 와서. 맛있어. 배불러. 진짜 배불러요. 그럼 이제 뭘 해볼까? 어디 보자. 내일 해도 돼요, 언니. 오늘 충분히 요리 많이 한 것 같아요. 우리는 푸드 파이터입니다, 여러분. 우리는 캠핑 공기 아니에요. 야, 말려, 언니, 말려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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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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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더 키우고 있어요, 더 키우고 있어요. 폭발했다. 아이고, 난리가 났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